3시간이 되었어요. 오늘 금요일입니다, 여러분. 금요일인데요. 이제 또 심사하러 가야 되고 전파진흥협회에 심사하러 갈 거고요. 오늘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. 저 진짜 지금 있나자마자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. 어저께 대박 아이템을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이 카메라가 제가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썼던 카메란데 이거 리뷰해야지. 이번 정류선은 당사진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양평 한신 아파트 아무리 필요한 상황이 있느냐. 권력도 양평 한신에 싸는 것 같네요. 또한 해물을 삼ten News에서 이 1995년 생로전화장에서는 더 중요한 라인은 양평한 하얀과 우리나라 한신의 사과가